세션 1 오른발부터 두 걸음 앞으로 걸어가요 오른발부터 포워드 워크 오른발부터 셔플 오른쪽을 키고 삽뎃턴 왼발 프리 왼발 포워드 스텝 삽뎃 힐톤 세션을 보시고 왼발 프리 그대로 크로스 셔플 두번째 섹션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스텝 사이드 망고 트게러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터치 오른쪽으로 삽뎃턴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트게러 여섯 시를 보시면요 세번째 섹션 오른발 포워드 터치 하시고 프레스 누르면서 힘을 앞으로 보낸다가 다시 센터백 한 번 더 앞으로 뒤로 뒤로 힐 들어 그래서 아래로 내려놓으시면 돼요 왼발 똑같이 토터치 하시고 힐 포워드 백 포워드 백 힐 들어 마지막 섹션 오른발 포워드라 리커버 오른쪽 어깨로 2분의 1 오른쪽 어깨로 2분의 1 오른쪽으로 4분의 1 힐 사이드 스텝 오른발 포워드 터치 오른발 백 힐 리커버 하셔서 3시도 마시면 됩니다 1,2,3,4,5,6,7,8 2,2,3,4,5,6,7,8 3,2,3,4,5,6,7,8 4,2,3,4,5,6,7,8 1,2,3,4,5,6,7,8 2,2,3,4,5,6,7,8 3,2,3,4,5,6,7,8 4,2,3,4,5,6,7,8 4,2,3,4,5,7,8 5,2,3,4,5,6,7,8 5,2,3,4,5,7,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